오늘의 서는포인트 오늘 해볼거는 김하네와 섯다! 오늘은 추석 연휴 종료 기념으로 부부끼리 재미로 소소하게 내기섯다를 친다 현금 190만원을 걸고 그럼 즐거움!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거는 김하네와 섯다! 내기빵! 무슨 내기빵? 저만 거 없지? 네 용돈 내기빵 용돈? 나 지금 근데 5억 있는데? 나 7억 있는데 오오오오 그럼 난 최대로 너를 190까지 털 수 있는거잖아 그치 요오오오 거기다 10 더 얹어 줍시다 200으로 뭐란? 얘가 질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치룩 털기 포함하면 그냥 뭐 풀하게 한거죠 아 모니터 돌리세요 그리고 이거 다음 카드 나올 때까지 무조건 합급 다음 카드는 어떻게? 8만원 사실 잘 떴네요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고요 합포 가야지 안 뭉쳐요 폭주 기관차에요 철파 아닙니까 철팔이 똥팔이라고 자 몸 풀었죠? 그러면은 이제 100만원으로 넘어갑니다 짜이제 맞 거는거 가동 안 돼요 800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놓으시나요 나 지금 오지러워 그거는 가볍게 합시다 100이요 그거 하시고 되겠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야 괜히 달리지 마쇼 아 달리지 말라니까 아 따라가 줘야 돼 이것도 와봐 와봐 이어김디? 난 하나도 안 풀리거든 그렇지! 아이 구다핑을 치고 있어 이 아줌마가 야 벌써 8억이야 뭐야 그쪽은 지금 20만원 수업에 빨린 거고요 보이시죠? 저 내일께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 그게 끝이죠? 저는 그렇게 약한 사나이가 아닙니다 재기형 이거 혹시 다 이게입니까? 아 끝나 오셨나봐요 죄송해지고 먹을 수가 없네 그냥 쿨아 갈 거야 이 8억을 내가 다 보이시죠? 비! 하프로 와 따당 다 또 올렸다 잘했다 아 따 저게 안 보이나 보네 체! 하프 가야지 얘 어디로 올리나 봐요 안 따라 오시나 봐요 나 안보이시나봐요 이거 너무 구라핑인데 내 패견 너무 구려가지고 에이 땀만 여섯 끌 시모니 여섯 끌 끌 너 그렇게 낮은 땡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진짜 크게 한 번 나 처음에 경고했잖아 크게 한 번 터진다 이렇게 낮은 땡 가지고 달리는 거 좋지 않아요 난 하프에서 손 안 돼? 오 뭐가 나왔나봐? 4땡이라도 나왔나봐? 그럼 그 탐 가줘야지 제발 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와 뭐야 처음에 나왔어? 아 그럼요 저 나왔다니깐요 거짓말 안해요 제가 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컸다 이거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 아줌마는 구라핑의 달인이야 다 땡 안 보이나 아줌마 살 뒤룩뒤룩 찐 게 다 욕심이었구만 아저씨 코에 살 뒤룩뒤룩 찐 거 봐 머리는 금방 까질 거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 이거 또 못 까야 되나 아프 되게 쓸모없는 거 깐 거 같은데요 어어 여기서 또 용돈을 환납하신다고 따잔 아 높네 높아 어? 왜? 배달 음식 왔습니까? 이거 이거 그냥 자리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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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 유부 네가 먹을게요 왜 왜 왜? 뭐 빨았어? 약속대로 다 이해했습니다 뭐야 씨 참은 먹으면서 해야지 맞지 맞지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20만원을 벌었네 어디 장사로 3억을 태워? 아 근데 2억밖에 안 남았어 한 번 이렇게 좋은 패가 나 쌍팔 나왔다 이렇게 뭐야? 쌍팔 광땡이요 잉? 다른 나한테 있는디? 이건 진짜 실력이야 됐네? 하프요 하프? 이리 지장해서요? 뭐지? 어 간땡이가 얼마난가 보자 빙 에게 에게 와 뭐야 이것도 안돼? 한 명 죽어 이러면은 야 여기서 우린다는거 아냐? 안 돼! 말도 안 돼! 얼마 안주네 아 멘탈 죽었다 에게 에게 사고 자꾸 사고로 달리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가야지 오오 여억 여억 야 나 이거 올인이잖아 뭐하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 오고 왜 안죽어? 왜 죽어? 장둥이 나왔는데 아 너한테 물어본거야 방금? 왜 안죽었어? 이자 나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4천원 60빨리셨는데? 실력 다 되셨죠? 고고 잊혔네 진짜 드럽게 안 묻는다나 얘 가끔 이래 붙으면 붙어 이제 이제 타이밍 왔어 나한테 온건가? 애가 드럽게 안 붙네 이씨 잘 나온다 이게 잘 나온거야? 뭐였는데? 나도 끝이었어 그냥 끝 아니야 이번에? 그래 이번에 끝일거 같아 너가 끝일거 같아?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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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 뭔데? 오 땡입니다 오 땡이 나와? 오 땡 쫄았지? 6땡 그렇지 여기서 안죽지 살짝 손에 땀났나봐요 저요? 아닌데요? 300% 아닌데요? 어이구야 또 뭐가 떴나봐 어 뭐가 떴나벼? 야 판 커지네 1800만원 남았는데 되겠어? 환땡 오우 야아 너무 신나구 망톡에 눈이 가더라 아이 10억보이네 흑흑 50 만원을 달린 것도 알지 하지만 알린 워비 땡 짝배를 드리므로 이 똥똥한 아줌마가 똥똥이야 똥똥이 야 넌 탈모에 풍땡이거든 이 아저씨야 하...야... 말이 심하네. 어,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어때요? 50만원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렇지 않지. 이번 판은 다 털어주지? 보이지? 우리도 보인다, 야. 초남도! 아팟 광땡이야! 이번 판에 끝내겠다고 아주 그냥, 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생각 하나 했나 봐. 그거 아주 그냥, 야박한 수를 쓰셨어! 남의 패가 알지도 못하면서 야박한 수를 쓰셨다고! 20만원도 못 벌었네, 근데. 야, 나 쉰 됐어. 금방 내려올 거야. 어울뿐인 신. 좋지 않아요? 죽었어. 별거 없는디. 쫄보가 되셨네. 방금 쫄보 안 했으면 죽었거든? 2천만 원으로 아주. 불쌍하다 불쌍해. 이번 판으로 끝내주겠어. 이건 눈이지.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190만 원 잘 받겠습니다. 깔끔하게 끝. 충전해? 진짜 충전하게? 이게 도박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3천만 원 뭡니까?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 좀 기본말이 낮은대로 왔네. 이거밖에 못 만들어. 하프 계속 하셔야지. 그런가? 뭐 하세요? 쏘리 쏘리. 뭐 하시냐고. 털릴까봐 그랬습니다. 화나셨네 이 아저씨. 이게 뭐야. 오이 없는 아줌마는. 저거 믿고 나왔네. 뭐야. 저기 쪽 빨아먹어야지. 이거 또 침플 가는 거야? 침플 가야겠다. 보지 마세요. 그쪽이랑 침플 안 할 건데요? 저 젊은이랑 침플 할 건데. 젊은이? 그렇지. 아퍼. 하프요. 하퍼. 오이씨. 커진다 금액. 아프지. 금액이 커지네. 쫄아서 돈을 벌 수 없어.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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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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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마사 마사. 에이. 그렇지 알았지. 하하하하. 7000만 원. 7000원 같은 돈이구만. 1억 되는 순간 세로 방탄다. 진짜 1억만 채우자. 1억만 채우면 어떻게든 역전의 발팔이 보인다. 하아 씨. 판돈 좀 올리자. 올릴 수가 없다니깐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yx3 맨ót에 써닿anza 역시 makuga이猿이들. 잘못 Bye. 그렇지. 난 세지. 1억이다. 장사? 그렇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역전의 용사. 1억! л proprio. 니 예? 안 되네. 하하하하 그렇지. 앳채! 앳채! 야 나와! 2장 어때? 그래! 2장은 진짜 모든 걸 거래. 시작해! 갑니다 갑니다! 2장 봐! 돈 없어졌어! 쑥 팔렸는데? 어? 끝나던 거 아니야? 왜 나프야? 이게 뭔데? 이거 하려고 1억을 그렇게 열심히 모은 거야? 그렇게? 응퇴장! 응파산! 안해! 기만해! 승!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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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